읽어보면 일단 김건희 여사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냥 사람에 대한 호흡으로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다섯 권의 문자 메시지는 두 사람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이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어떤 사람을 특별히 미워하게 되면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어떤 경위로 어떤 연유로 공개가 됐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전국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대단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제가 다룰 예정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는 조기용 장관께서 전공의를 7월 14일까지 사직 여부를 모두 다 처리하라 이런 내용들을 인터뷰가 아니고 발표죠. 네. 네. 다른 중앙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핵심 내용은 7월 14일부로 사직 처리하고 9월 달에 새로 전공의를 뽑겠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렇게 격까지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는 없고 그동안 철회를 했는데 행정처분의 철회를 취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법적인 책임은 그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참 좀 다급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 상황이 이제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양보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 사이에 지금 또 정부가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론은 전공의 사직 수리 명령을 내린 거죠. 7월 14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수련 병원에서 알아가지고 그냥 사직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사직 처리하지 않는지 그렇게 결정해라 이렇게 이제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조기용 장관님은 빨리 좀 출시를 하셨더군요. 제어하고 한 7, 8년 정도 차이가 있고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참 관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지금 저게 이제 보건복지부가 저 정도면 다른 데는 괜찮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국방부는 괜찮냐 군대는 괜찮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황을 그렇게 진단하거나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내는 것이 너무 이제 미흡한 겁니다. 그래서 뭐 쏭내는 어제 발표에서 드러내두고면요. 전공의가 복귀가 돼야 병원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봐가지고 현장 상황을 계속 보고를 받을 테니까 그런데 그냥 처음 잘못 끼운 단추를 원위치 시키면은 스타일이나 좀 체면은 좀 구기겠지만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도 대통령한테 그런 것을 아마 건의를 하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모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밀리는 거죠. 계속 이제 밀리고 조금씩 이제 찔끔찔끔 이제 양보를 하게 되는데 뭐 가는 길이 뻔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은 대형 병원들이 정상화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완전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완전 항복을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의료현장이 많이 붕괴가 된 상태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맞물리면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폭발력을 지닐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참 좀 잘 매끄럽게 처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제에 이어가지고 홍준표 대구 시장께서 한동훈 씨가 지금 이제 유성민 씨가 갔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한동훈 씨가 당대표가 되면은 탄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좀 과감한 주장을 펼치네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씨가 만일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은 정치계에서 결국 퇴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씨가 이번에 실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바로 그 부분에선 저하고는 의견이 많이 갈리게 되는데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또 미쳐온 일군의 세력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시장하고 달리 한동훈 씨가 무난하게 당대표 경선이 될 것이고 그것은 탄핵정국으로 아마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지난 한 4, 5년 정도 지금 제가 경험했던 것은 4, 5년 정도 기억이 있습니까 그 사이에 치루졌던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그것을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해서 관리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그렇게 공정함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무난하게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가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한동훈 씨가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은 향후에 대한민국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지금인지의 수학개미